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다문화 여성과 함께하는 여성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10월 27일 원주시 문화의 거리에서 다문화 여성과 함께하는 여성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원주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진행했으며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한 많은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등에 기여한 이들에게는 원주시장 표창과 원주시의회의 의장 표창이 수여됐으며 다문화 국가의 음식을 만들어 나누는 행사도 열렸습니다.